너무 의외인데 저는 그냥 아들도 가운데서 만약에 같이 살게 되면 며느리하고 나하고 트러블이 약간 있을 텐데 진짜 누구 편으로 들을 수 없는 스트레스가 너무 받으니까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면 아내가 싫다고 그러면 저는 그러면은 그 여자를 반대할 거예요 그 좋아하는 태연씨가 싫다고 그러면 태연씨가 그럼 엄마한테 좋은 집을 이렇게 사드려야죠 그게 짱이야